안녕하세요 지니 가족 여러분 제로베이스1입니다 저희가 고른 최애의 플리 주제는 제로주들이 제로베이스1을 만나러 올 때 들었으면 하는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저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플레이리스트니까 다 같이 공감하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니 가족 여러분 제로베이스1입니다 저희가 고른 최애의 플리 주제는 쌀쌀해지면 제로주와 함께 들으려고 앞두는 나만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저희가 섬세하게 준비한 플레이리스트니까요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니 가족 여러분 제로베이스1입니다 저희가 고른 최애의 플레이리스트는 제로주들의 마음을 멜팅시킬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저희가 제로주들의 마음을 멜팅시켜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